저희 KTX는 부산역 4번 승강장에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다음 주면 단풍이 절정입니다. 벌써 곳곳에는 붉게 물든 나무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부산에 가시면 푸른 바다와 붉은 나무의 조화까지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녹아웃 스테이지 8팀만이 남았습니다. 고래소로, 부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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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업자. 2판만이 잊지 않고 10팀만이 난카단이의 리브가 5번이나 10팀만이 주는 기회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차단되기입니다. 조금 신politik에 슈가 На트고 okus으로 이길 바라보는 Similarly 제가 18살 때 월지를 우승했었는데 그 후로 우승이 멈춰버렸습니다 8강까지 오게 됐는데 과정에서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의 흥미를 위해 이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앞뒤의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앞뒤는 것입니다. 엔달지와 웨이브의 월드컵 8강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경기입니다. 엔달지 재미있으셨죠? 이제 700일 시간입니다. Next question,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